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의혹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. 대장동 의혹은 그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개발사업 의혹입니다. 출자금이 5천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는 이 사업 컨소시엄 조주로 참여해 막대한 배당금을 얻었습니다. 남욱 등 민간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입니다. 정쟁에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. 경제는 하루와 다르게 나빠지고 국민의 걱정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건입니다. 이게 벌써 1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.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는 최근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수사로 확대됐습니다. 이 대표의 채측근 김용민주연금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을 총괄한 유동규 씨로부터 이 대표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가현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가현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가현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가현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가현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가현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가현입니다.